빙벽에 구립된 지 일주일 몸이 무거워진다. 이제 버려야 한다. 모든 것을 체온이 내려가기 전에 속도를 낸다. 여기까지인가? 이제 얼어 죽어도 어쩔 수 없어. 그러다 정말 얼어 죽겠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? 올겨! 뭐야? 라푸마가 온다! 춤을 춘다고? 이건... 가치 없는 너라는 길을 두 걸음씩 뛰어가서 이 느낌 더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계정 가득 라푸마 롱패딩 따뜻하네. 그보다 나 좀 올려주면 안 될까? 롱패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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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보다